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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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라틴 선수 3화 2화 2화 3화 4화 3화 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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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화 안으로친리 지푸가 아니에요? 사실 마저 그래된 줄 모르겠니까 통장관이 없는 거 같은데 밖에 지금 벌써 백성들이거든요 바로 구경을 보면 내가 이제 바로 구경을 보면서 구멍이 그냥 구멍이 흐르는 거 구멍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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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 분들에게 레드카펫에서 포토존이 있으면 취하고 싶은 포즈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네 그럼 인사.. 인사만 할 것 같아요 인사님.. 해 주실 것 같아요 형이 웃기면.. 자.. 토마트 갈게요 토마트 둘, 셋 하나 스프링 스플릿 올 LCK 퍼스트 팀 발표 하겠습니다 다 먼 기아의 캔연 선수가 스프링 올 LCK 퍼스트 팀에 선정됐습니다 스프링 스플릿 올 LCK 퍼스트 팀 발표하겠습니다 한 분씩 차례로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기아의 정글을 맡고 있는 캐니언 김곤부입니다. 퍼스트상 밖에서 정말 영광스럽고 그리고 같이 도와준 동료들한테도 엄청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흐뭇하게 바라보시네요. 올해의 밈상 다만 기아의 데프트 김혁규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올해 2022년을 관통하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껏망 그 주인공의 데프트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만 기아의 데프트 김혁규입니다. 저라는 선수를 이렇게 상징하는 말로 되게 멋있는 말을 만들어주신 분들 최선 기자님께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프로 생활이 되게 쉽지 않았는데 그때마다 좀 힘들었던 점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게 결국에 우승을 하고 나니까 저라는 선수를 더 빛나게 만들어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끝이 저보다 더 빛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LCK 어버즈 클레이옵더 스크립 최기환 스크립 툴근 스크립이 이렇게 좋은 상 받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올 한 해 연습 과정에서는 좀 많이 힘들었지만 또 경기에서 정말 재밌게 해서 즐거운 한 해였고 내년에도 항상 재밌게 경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